올푼 페른바 회장님 관련 뉴스가 국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. 보시가 뭐 금융기업의 보너스 관행과 관련하여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회사와의 관계를 제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뉴스를 듣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보시다운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언젠가 보시는 것이 떠나겠죠. 그때도 변함없이 제가 이곳에서 일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시가 되었으면 합니다.